통영짱어 꼼짱어집입니다 지금부터 짱어 구경 엄마 엄마 이게 국거리 짱어 봐 이게 국거리네 국거리 적어놨네 국거리 국거리 15,000원 응 좋네 어머어머어머팔떡팔떡 찌떡 팔탉팔떡 찌떡 팔탉팔떡 찌떡 국고리도 얼마여 국고리도 얼마여 국고리도 뭐가 22,000원 이거는 구이 소자 대자 2만 2천원 죽자 2만원 대자 2만 2천원 이거는 구이용으로 중자 짱어 이거는 구이 소자 이거는 구이 대자 2만 2천원 2만 2천원 이거는 구이 대자 2만 2천원 2만 2천원 이거는 이거는 공거리 중탕이네 이거는 공거리 중탕이네 이거는 한 4마리여 돈거리여 돈거리는 2만 5천원 돈거리는 2만 5천원 돈거리는 엄마 구이 2만 2천원 이거 대자 2만 2천원 아니 대자는 2만 2천원 엄마 엄마 이거라 이거 봐 엄마 이거 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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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났는데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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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이거 길어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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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거리 중탕 2만 5천원 이거 구이용 대자 2만 2천원 어머 어머 이거 크고 좋네 크고 좋네 저거 저거 소자 저거는 1만 5천원이라더라 아니 이거 국거리용 소자 엄마 이거는 국거리용 소자 이거 15,000원이라더라 어 짱이야 어 사장님 멋지게 막 멋지게 낳고 낳고 우리 이게 꽝거리 중탕 2만 5천원 꽝거리 중탕 2만 5천원 어 꽝거리 중탕 2만 5천원 어 꽝거리 중탕 2만 5천원 자 공영 주차장도 있고 통영짱어 꽁짱어 집으로 오세요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저희 엄마 통영짱어 꽁짱어 집으로 오세요 꽁짱어 집으로 오세요